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요 여러분 오늘은 페인트 전쟁을 아빠와 함께 해볼 거예요 이제 이 게임은 막 공이나 모기들을 이렇게 막 색칠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색칠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저 일단 색깔을 정해볼까요? 저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빠는 초콜릿 색깔 초콜릿 색깔? 오케이 아빠는 초콜릿 색깔 아래는 뭐죠? 저는 연보라 색깔입니다 연보라색 여러분 이거 공을 잘 써야 돼요 네 이게 따로 무기를 코인을 모아가지고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건 색깔이 한 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번 털면 끝입니다 한 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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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많이 털어야 돼요 최대한 많이? 일단은 큼지막한 거를 많이 한 다음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짜잘짜잘한 거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일단 최대한 많이 털어야 돼요 만 털 네 클릭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한 번 칠한 거는 또 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많이 털어야 돼요 맞아요 일단은 공이 왜 이렇게 안 나가니? 제가 선두로 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아빠가 선두로 달리고 있네요 이런 된장 지금 그냥 막 칠하고 있어요 저도 막 칠하고 있는데 일단은 많이 돌아다니는 게 이건 장땡입니다 여러분 장땡입니다 네 장땡이 좋은 거죠 장땡 장땡스 친구들이 안 한 곳을 빨리빨리 채워야 되고요 자 저 이제 곧 있으면 천 넘기고요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략이 이거는 전략 친구들이 안 한 곳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자 친구들이 한 곳은 그냥 가볍게 포기하세요 여러분 네 포기해야 돼요 가볍게 포기하고 그냥 큼지막한 거 애들 안 한 거 그냥 쓱 가가지고 색칠해주고 어 아빠 아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지나쳐 가지 마라 지나쳐 가지 마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색칠의 세계는 여러분 잔인합니다 잔인합니다 잔인하고요 아 진짜 마우스 클릭을 가족도 없애버립니다 마우스 클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가락이 뒤가 오려고 해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마우스를 계속 클릭해야 돼요 공을 계속 많이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1등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언제까지 애들이 당한 거야 축축축축 빈 곳이 없어요 큰일 났네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네 빈 곳 많은데요 아 왜 난 빈 곳이 안 보이지 큰일 났다 여기 위쪽에 좀 있습니다 아류야 친한 척 하지 마 아 이거 누구니 아류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아 여기 빈 데가 없어 큰일 났다 왜 모르는 분한테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아 이거 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어떡하지 다 채워야 되는데 지금 아 이거 안 되는데 저는 일단 1500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의 색깔을 애들이 다 채워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네 전 윗쪽에 있는 짜잘짜잘한 거 있고 저도 1500이에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자 빈 곳 다 털어야 돼요 이거 아 다 털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도 모르겠고 시간 지금 9초 아 8초 7초 6초 5초 4초 누가 1등일지 3초 2초 1초 땡 과연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빈 곳을 많이 털어놓은 아빠랑 자 아빠가 지금 아 홀 아싸 아빠가 1등입니다 여러분 하하하 아녀랑 빈 곳을 많이 털었기 때문에 아빠가 1등입니다 아싸르비아 콜롬비아 여러분 근데 저 이거 지금 하나의 도구를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야 단체 가지마 그냥 이거로 해 뭘 또 뭘 살려 그래 전용당당하게 게임을 해야지 뭘 사가지고 이렇게 꼭 기계로 아빠를 이길라 그래 아이템 어 여기 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어 일단 나 이 색 아빠가 좀 약간 붉은색만 가장 밝은 붉은색 아빠입니다 저는 그냥 항상 하던 색으로 오케이 자 이번에도 역시 아빠가 일정할 것 같죠 여러분 아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전략이 너 뭐야 그거 히히히히히 전략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이템이 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더 친하는 게 가능해요 친구들이 친했지만 그 위쪽에 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래도 저는 새로운 거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뭐야 이거 대박이네 제일 위에 올라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일 위에서 해야지 네 그게 좀 더 좋기 때문에 제일 위에서 친구들이 한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같이 꽉꽉 채우면 돼요 네 이거는 무조건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면서 자 일단은 저는 새로운 거를 샀기 때문에 네 일단 새로운 걸로 하는 중인데 네 얘가 이제 공보다는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공이 조금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저는 아빠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친구들이 한 거 이렇게 돕고 위에 거를 그냥 꽉꽉 채워주면 됩니다 자 아빠가 아 이거 애들이 자꾸 제 걸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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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왜 너무 짜증이 나요 뭐야 아빠 벌써 900이에요? 저 아빠는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전략이 중요해요 전략이 지금 아빠 거 지우는 중이에요 아 그러지 마세요 내 거 왜 건드니노 잘 지우면서 양심적으로 플레이하세요 양심적으로 아 이거 양심적으로 지우면서 플레이하는 거잖아요 아 아빠 아 나 떨어졌고요 아싸 아 떨어졌지만 이쪽에서 아빠 거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대박 괜찮습니다 제가 아래 거 뒤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어쩐지 하하하하하 이거는 지금 덧칠하는 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덧칠하면 장땡입니다 여러분 음 무조건 아빠 거를 먼저 지우도록 하죠 덧칠을 많이 해야 돼요 아 덧칠하더라도 이제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이거 떨어지면 안 좋아요 이쪽 게 내 거 왜 이렇게 없어졌니? 그거 제가 좀 많이 지웠어요 야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제가 아빠 거 안 지울게요 아빠 거 터지 마세요 좀 제발 아빠 거 안 지울 테니까 아빠도 제 거 터지 마세요 계속 마우스를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클릭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 진짜? 네 클릭해야 되는데 아 뭐야 뭐야 공은 클릭을 해야 되는데 얘는 클릭을 안 해도 돼요 아 여기 친구 거 털 거 많네요 막 다 털어주고요 아 울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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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친구들이 지금 바깥쪽에 다 있네요 아 오케이 다 털어주고요 아 위에 내 거 다 어디 간 거야 위에 전부 내 거였는데 애들이 제 걸 다 털었어요 얘들아 빨간색 건들지 마 친구들아 보라색 건들지 마 얘들아 빨간색 건들지 마 어? 아 이거 나 과연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나 이거 3등도 못 들어간 거 같은데요 지금 아빠는 1300 둘둘 아빠는 1300 둘둘 안 돼 아빠 1등 아빠의 전략이 짠이죠 짠 짱짱짱 아빠의 전략이 짱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거 좋은데 필요 없다는 거 이렇게 붓질 해봐야 필요 없다는 거 자 아려 5등 했네요 아 같이 못 놀겠어요 아빠 1등인데 아 진짜 아려랑 네 공이 좋습니다 아빠는 빨간색 오케이 맨날 하루 제가 친구한테 뺏겼어요 색깔도 털렸고요 네 오케이 시작스 일단 하방으로 좀 던져주고요 자 이거는 더 칠하기 가능한 거 같죠 더 칠하기 가능 아 완전 털렸고요 아빠 떨어질 수도 있네 네 맞아요 안 좋습니다 떨어질 경우에는 아 이거 렉 걸려가지고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져요 여러분 아 이거 재밌는데 이게 재미있어요 점프하면서 해야 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 오세요 왜 오세요 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칠칠하면 투명해지면서 털립니다 맞아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난리 났는데 이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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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야 친구야 왜 그래 날 빠뜨리지 마 공원은 이번에는 제가 샀던 그게 더 훨씬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가요 일단은 친구들 거 다 털어주고요 공을 지금 막 엄청나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털고 있어요 제 거 계속 침범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하 그거 아빠인 거 같은데 야 내 거 왜 그래 아니 아빠인 거 같은데요 자 아련은 꼭 아빠만 공격해요 참 나쁘죠 올랄라올랄라올랄라올랄라올랄라 아니 친구들이 자꾸 왜 내 거 없애냐고요 애들아 내 거 없애지 마 자 제일 위에를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제일 위에가 죽어 아아악 떨어졌고요 아 진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야 친구야 내 거 건드리지 마 아련아 내 거 건드리지 마 안 건드려요 아 내 거 왜 건드리냐고 아 안 건드린다고요 몇 번 말이에요 아 이거 점프를 하면 안 좋은데 점프를 안 할 수가 없어 점프를 하면 털리기 때문에 점프 털 난 점프 안 해도 안 털리는데 아빠를 지금 털리고 있어요 어 여기 친구들 거 오케이 친구들 거 싹 먹어주고요 밑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까요 네 위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위에서는 애들이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털고 아 오케이 아니요 친구들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돼 아빠 몇 점인지 모르고 삼촌 몇 점 도 있어 지금 아니군 아니구나 삼촌 몇 시야 아빠가 정신이 나갔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마우스 클립을 지금 지금 거의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손가락에 쥐가 와가지고 지금 아빠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네 죄송한데요 아이템을 이걸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 제 거죠 애들이 없어졌을 때 여기를 다 털어내대요. 없어졌을 때 여기 털고 자 빨리 터져! 오케이! 오케이! 나 아이템 바꿔가지고 코스 쓰려고 했네!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데 과연 아빠의 순위는? 제 거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빠의 순위는 또 1등이야, 진짜. 2등 했네요, 여러분. 아빠가 아래를 이렇게 엄청나게 이기는 게임은 처음입니다. 되게 뿌듯하고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뿌듯하고요, 진짜. 전략적으로 하면 되나, 전략. 여러분, 아빠의 전략이 짱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아래의 전략은 안 통하죠. 아, 기분 좋아. 아래가 지금 목이 타기 시작했죠, 아래가. 아빠랑 빨간색, 오케이. 맨날 하전 색깔을 하겠습니다. 아래는 하전색이죠, 오케이. 맞아요, 저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죠. 네, 초심을 잃지 않게. 계속 이동하시면 됩니다. 친구들의 색깔을 또 칠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오케이. 아, 여기구나. 오케이. 여러분, 이거는 위쪽이 좋아요. 위로 가세요. 나 맨 위에서 태어났네, 대박. 아, 그럼 대박이죠. 위에서 태어나면 좋습니다. 제일 위에서 던져주면, 공을 던져, 던져, 던지면. 밑으로 가요, 여러분. 그럼 애들이, 공들이 알아서 털어주고. 아, 근데 아래가 좀 방해를 하죠. 나쁜 친구 같으니라고. 네, 아래가 아빠를 방해합니다. 던져요, 오케이. 쑥 던지고, 쑥 던지고. 흘룰루 던지고. 자, 밑에 가서 싹 칠어주면 됩니다. 아래가 옆에서 이상한 듯이 하고 있을 때, 벽을 이렇게 백칠해주고요. 계속 마우스를 밑이듯이 클릭해야죠. 마우스를 클릭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 네. 쭉 다짐해서 공들이 이렇게 쑥. 야, 공 왜 안 나오니? 그, 그거 렉 걸리면 안 나와요. 아빠 렉 걸렸어, 아 진짜. 여러분, 아빠 공이 이상해요. 아빠 공이 이상해요? 네. 괜찮아요. 아, 당황했는데. 여기 파란색이 왜 이렇게 많니? 파란색이 위뜩할 것 같은데요? 아빠 순위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왜요? 몰라요, 이상하게. 아빠 이번엔 좀 그런데, 거시기한데. 그 이유는. 네가 아빠를 따라다니는 거 아니, 설마? 그건 아니겠지? 아니, 그건요. 뒤에 보세요, 제가 있어요.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빠 왜 그러지? 그 이유는요. 제가 지금 위를 다 털고 있거든요. 아, 좋아요. 자, 괜찮아요. 지금 아래가 1등은 아닌 거 같은데. 과연 누가 1등, 아래가 1등인 거죠? 아, 여기 왜 색깔이 이렇게 없어져서. 얘들아, 아빠 거 좀 털지 말아줘. 애들이 지금 아빠 거만 털어. 맨 위에 보라색이 점령했다. 아, 왜 아빠 거 털지, 얘들이? 얘들아, 아빠 거 털으면 안 돼. 아빠한테 좀 쌓인 게 맞는 친구들이. 아래 거 털으라고, 아빠 거 털지 말고. 아래 거 털으라고. 얘들아, 아 털. 그래도 아빠 천 원 넘기셨네요. 아, 얘들아, 아 털. 털. 자, 아래. 이 애들이 지금 제 거를 계속 턴단 말이죠? 자, 아래를 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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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빨간색이 너무 많은 거 같지 않나요? 아, 빨간색 다 아빠 건데. 애들이 지금 아빠 거만 털고 있어. 아, 진짜. 당연하죠. 원래 많은 사람을 이제 적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아, 그러지 마세요. 아빠 별로 없어요. 저에게 나눠주시네. 아, 이번에는 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긴 거 같은데요. 아빠는 1293. 아래는 몇이죠? 제가. 아, 아래 안 돼. 털렸고요. 아래랑. 여러분, 오늘은 아빠와 함께 새치 전생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와, 진짜 이 게임 너무나도 재미있었고요. 이거 친구들과 같이 하면은 더욱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니 선생님 마음에 지쳤다면 아래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꾸꾸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지은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 알아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Puis Dang. Espa이entin. 아니요. 좋아요. 기다려주세요.